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와 starting 처음에는 한국을 estava 여기서 보냈을 했다가 진짜 인격입니다 너무 소위가ined 그래서는 제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는 나는 어머니야 이 어머니는 이 말 저기 이게 너의 친구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을 지켜냈을 때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아, 뭐지? 그리고 어떤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내가 부모님을 지켜냈을 때 그래서 항상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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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даже 내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요거는 왜 이렇게 말하냐고 근데 저는 시끄레이지만 근데 당신이 한 집이 더 나아지면 그럼 나는 말을 안하고 하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걸 거의 한국에 만약에 유명한 아버지 우리의 이름으로는 안 되는 우리의 이름으로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엄마가 많이 말하는 거에요 엄마가 정말 많이 말하는 거에요 왜 밥 먹어요? 뭐 이렇게 할까요? 나는 제 부모님을 말하는 거에요 나는 엄마가 정말 너무 많이 말하는 거에요 그냥 고객님 만약에 밥 먹으면 꼭 꼭 밥 먹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고 꼭 밥 먹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말하자면 나는 그렇게 말하자면 나는 그렇게 말하자면 한국어는 너 그리고 너 굉장히 궁금해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생명은 일반적으로 어르신이 여기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과 어르신이 아, 제가 ног이 만들었어요 만약에 걸어가면, 이 어르신은 굉장히 불쌍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말하면, 이 어르신은 아주 불쌍해요 우리 어르신은 어르신을 보면, 이렇게 해야지 90도 정도 그래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이 한국에다 아 안녕하세요! 아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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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어렸을 때 아 안녕하세요!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다같이 항상 이렇게 만약 어르신을 보면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우리의 똑같이 하지만 2일 전에 우리의 이름은 너 그래서 한국이 처음에 한국이 처음에 아니면 너 또 제가 집에 있었을때, 제가 집에 있었을때, 집에 있었을때, 집에 있었을때, 엄마가 왔을때, 나는 이렇게 먹었을때, 나는 이렇게 먹었을때 나는 이렇게 먹었을때,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, 어렸을때, 저는 이렇게 먹었을때 한국의 아버지 굉장히 강하게 제가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아, 왜 감사합니다?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음식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밥은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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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의미는 한국어의 가족들은 한국어의 가족들의!.. 한국의 가족들은 에서 이해하기가 무섭하게 됩니다 학습도 addressed 하나의 학습은 생각하기에는 한순간 두 번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동일한 사람은 45라 5년에 3번 이렇게 이런 학습이 있었어요 제가 잘 기억나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요 한국의 브이로그 그래서 한국의 브이로그 또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춤을 추고 그래서 제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비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국의 브이로그 저는 한국의 브이로그 조금 한국의 브이로그 좋네요 아... 아... 제발... 많이 물어보는 어떤 맛은가요? 3가지 맛 розовая 맛 정말 달콤해요 롱돈의 맛 롱돈의 맛 정말 멋진 맛 맛 더 맛있게 맛 더 맛있게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